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나? 잠시만요 됐다 안녕 이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네 아 댓글이 여기서 보이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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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옆으로 보이나? 아마 이 정도 되겠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금 동물의 숲 BGM 틀고 있습니다 괜찮죠? 짠 짠 좀 평화로운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좀 뭔가 평화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 시작을 하하 하하 근데 요새 되게 이 BGM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 부분 되게 좋아요 이 부분에 저는 그래서 이게 자 괜찮아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되세요? 와우 잘 들리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음악이 어떻게 되요? 괜찮아요 맞아요 오늘 머리 묶었어요 오늘 사실 오늘 이벤트 하고 와가지고요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게요?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뭐냐 이제 거스른 돈으로 뽑기 했는데 이걸로 이게 랜덤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랜덤에서 랜덤으로 뽑기 귀여워 뭔가 스테이 닮은 것 같다 귀여워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아무튼 오늘이 어떻게 되요? 오늘 좀 좋았어요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오늘 팬들 만나고 사이닝도 해주고 사제도 찍고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행사는 오늘의 행사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의 행사는 오늘의 행사는 좋은 하루였어요 좋은 하루였어요 좋은 하루였어요 와우 스테이 오늘 밥 먹었나요? 밥 먹었나? 조금만 지금 라면 너무 많아서 이거 이거 빼고 이렇게 들어야겠다 이거 보고 들어야지 잘 보이죠 이제 오늘 오늘 밥 먹었나? Do you guys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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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스테이처럼 너무 귀엽고 이게 빛나는 것 같아요 탁 이렇게 오 용복이 라이브 했네? 오 표정 딱 오 이렇게 나오네 오 라이브 한다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라이브 했다고? 오 이렇게 빛나고 귀여운 것 같아 우리 스테이 근데 밥을 밥을 몇 명 못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밥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 저도 이제 요새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요 물론 어 what is this? what is this? 어 광고 어 오케이 너무 랬어 근데 오늘 어 오늘 머리 왜 묶었어요? 어 머리 그냥 오늘 어릴 만에 묶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아 좀 안 자겠다 근데 오랜만에 묶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묶고 어 오늘 일단 왜 갑자기 라이브 하냐 사실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최대한 찾아서 또 이게 스테이 이렇게 만나게 됐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런 시간을 가져가고 What is the BJM? It's so funny It's Animal Crossing BJM I don't know if you've played it but It's very nice 어 어 어 아 맞다 어제 가요대 축제 어제였죠 그치 어제 가요대 축제 무대를 하고 왔는데 아 너무 좋더라구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라이팅을 좀 더 추가하면 라이팅을 좀 더 추가하면 아 나이스 오늘 동무 어 어제 어제 가요대 축제를 했는데요 어우 되게 오랜만에 크게 무대를 쓰니까 또 많은 우리 스테이도 보고 즐거웠어요 우리 스테이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또 기회가 많죠 어쨌든 근데 어제 무대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되게 즐거운 하루 보냈고 근데 오늘의 스테이도 되게 즐거웠어요 오늘의 스테이도 되게 즐거웠어요 특히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인터넷 스테이도 그리고 뭐지 우리 뭐지 뭐했지 아 스테이도 그리고 소시어팟 그리고 그리고 5스타를 그리고 우리 록 그리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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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라라라라라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운 하루 보냈고 진짜 앞으로 스테이 앞에서 무대 그런 기회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 너무 어 많이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고 앞으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오늘은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근데 막 오늘의 메이크업은 정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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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오 와우 정말 정말 라이벌 잠시만요 아 이게 라이팅이 아니 저는 충분해요 레쓰 I'm bad 음 Alright What was I going to tell? 그 사진 그 오늘 라이브 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 사실 그 사진은 좀 그냥 장난으로 찍고 근데 막 쓸 줄 몰랐어요 쓰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어 마스크 오늘 쓰고 좀 웃기게 생겼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찍고 막 찍었는데 근데 또 다른 사진을 이제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건 바로 그 폰에 있는 남은 사진을 보고 어 잠깐만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었죠 물론 너무 웃기게 나오긴 하는데 잠깐 어 너무 쉑 쉑처럼 생겼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근데 또 그냥 재밌게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 할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물론 시간은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한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 켜고 이 이 뭐냐 그 노티피케이션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I didn't know you guys could um I didn't know you could get the notification for um Instagram like when I when I go live I didn't know that you could get the the notification so yeah but today I wanted to let you guys know firsthand this is the kind of music I listen to every night you know why because I feel like it's just so pleasant right if you listen to animal crossing bgm it's actually very relaxing and I would I play this like every night just to help me sleep I think like because I always like I try to sleep but then in the end I'm like awake until like five in the morning even though I like so I'm no matter how hard I try to close my eyes and just sleep in the end I open my eyes and it's already like five o'clock so yeah but but I love this bgm you you should give it a try 진짜 이 bgm 매일 막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고 막 새벽 5시까지 막 잠 깨어 있어요 그러면 이 bgm 들으면서 자는 게 정말 추천해요 모든 모두 다같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꼭 힐링했으면 좋겠네요 이 bgm 들으면 좋겠네요 but yeah it's good it's very good um but what else okay I'm gonna read some comments because it's been so long bro's phone is rumbling I'm sorry what happened to your mic my mic I didn't bring with bring it with me because I didn't know I was gonna do it live so it was just a bit of a sudden moment for me to do live but um no but for sure next time I will bring a mic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make it sound more asmr-ish I don't know if you can hear it now oh sorry I covered my mic I was covering my mic the whole time okay oh now I've got my mic I'm sorry well I mean I'm glad someone told me it's not anymore now I've got my mic thank you I love this song but I mean um Right, someone did ask me, am I still playing Genshin? I am, but I'm not, I feel like I'm not playing up to the point where it's, I feel like I'm playing, I'm not really playing the game. I feel like I'm just doing my homework, you know what I mean? Like doing daily missions or, you know, the quests, how you have to do four of them. And then you can get your, your gems, your primer gems and level up. Besides that, I'm still farming. I gave up on Skirmish because I'm using Nuvalet as my main and Farina in the same team. So yeah, Farina is pretty strong. What? How can you say Nuvalet's lame look behind you? Don't scare me like that. Um, yeah, but I've been farming for Nuvalet and Farina. They are both strong. So yeah, I, Nuvalet's charge attack with Farina's ult. I think it's like at least 50k per charging damage, but it's pretty fun. I'm not going to lie. He's pretty OP. So, and I like his hairstyle as well. So who knows? In the future, I could, because I'm growing my hair right now. Um, I could, maybe, no, Nuvalet's hairstyle? Maybe. Who knows, but. But I like Nuvalet's hairstyle. It's pretty, it's pretty cool. But it's all about what I'm doing. I haven't seen since I'm not using Nuvalet. I don't like it. Who loves it. But it's like if I'm in a. It's really big and big. There's a lot of hair and a bit longer. So I'd like to try to try once. I want to try once more. But I'll try to try once more. The cosplay? 코스플레이! 아, 코스플레이 너무 해보고 싶죠 어렸을 때 제가 코스플레이 한 적 있는데 When I was young, when I was like 12, I used to cosplay as well I think that's something not many people know, or not many states know That I used to cosplay, because I've never told anyone that I used to cosplay 저 코스플레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막 애니에서 나오는 그런 코스플레이 했었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그... 되게 애기였을 때 이타치 코스플레이 했었어요 이제 막 그 밴드 쓰고 I used to cosplay as itachi I think it was pretty fun 그때 선물로 막 코스플레이 하는 코스튬 같은 거 선물로 애기 때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So yeah, I used to do cosplay 그 다음에 이제 막 드래곤볼 드래곤볼 코스플레이도 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 고한 그... 손오공의 아들 한번 해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사진은 없었지만 근데 코스플레이 되게 좋아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코스플레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뭐 원신의 코스플레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카메라로 찍고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뭔가 재밌게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새로운 의상도 입고 뭐 내가 아닌 그런 캐릭터를 해보는 게 참 되게 좋은 거 같아요 I think it's fun to dress up as a character you look up to or you think you know, you can match to So I think it's pretty cool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하죠 나중에 코스플레이 그런 약간 장소 있잖아요 Like you know how there's like Like there's comic con or um cosplay events I think I used to go to a lot of them 진짜 어렸을 때 한번 갔었어요 제가 막 그런 코스플레이 하는 이벤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쁘게도 헤매하고 또 멋진 멋진 막 옷도 입고 뭐 무슨 그리고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근데 되게 리스펙 해요 왜냐면 이렇게 비싸게 아니면 아니면 정말 열심히 그런 의상을 만들고 이렇게 입는 게 정말 얼마나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같이 사진 찍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거 좋아요 언젠간 기억이 생기면 코스플레이 해보고 싶긴 해요 maybe if there's a chance felix do you see all the tiktok edits i haven't seen all of them i'm not saying that i don't watch them but i think they're pretty funny to be honest i've seen some of them not all of them but i forgot one edit there was one about like the tiktok thing how i um what is it everyone so the members were like talking about how long they for how long like how many hours they use the app on the phone and then when it goes to what me when it just shows my edit i forgot what the actually i'm gonna find it i forgot what it was and turn off the speed jam it was so funny i looked it up and i thought wow this is this is pretty hilarious um it was so funny i and no i can't find it i cannot find it i can't find it no i didn't even know what it is but i know what it is been so funny no but anyways i don't even remember there is 진짜 웃긴 그런 틱톡 에디션이 있었는데 I cannot find it 지금 찾을 수 없어요 Back to BGO 틱톡 틱톡 I was planning to do a tiktok challenge What is it? I forgot it It was a dance I was gonna do it, but then I had no time to film it So I should do it again But um, yeah 틱톡 챌린지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무 다 배우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못하게 됐고 근데 한 번쯤 찍을 거예요 찍어야지 But um, yeah, I've been, I've been watching tiktok Um, sometimes I watch some of the edits sometimes they don't come up Um, yeah I see a lot of funny edits It's You keep telling me to look behind me Do you think it's gonna work? Do you think it's gonna work? Um, I have, what I've been listening to There are so many songs that I've been listening to Well, actually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Coldplay these days 요즘 콜플레이, 어, Fix You랑, Him For The Weekend 많이 듣고 Um, yeah, there are a lot of songs I've been listening I've been listening because of Tiktok 그리고 Because of, um, yeah, on Tiktok I've been seeing a lot of like Uh I've been seeing a lot of, um I just wanna rock I just wanna rock I've been listening So like, that just pops up on my FYP On my For You page And then Every time I listen to that, I just keep dancing to it And it's funny because Every time I listen to that, I only just I keep doing this weird dance Well, I mean, I do pretty weird, but It's fun Um What else do I listen to? Actually, they said I've just been listening to, um Just lyric Songs without lyrics So I just be jams Um I don't listen to the songs I listen to I only listen to the songs I listen to But I'm saying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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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the end That's all I can suggest That's all I can suggest Um Animal Crossing music Well, yeah How was the Louis Vuitton show? Oh, it was fun It was so fun It was so fun Um It was fun It was fun It was fun It was fun Yeah And I loved the clothing as well The clothing was pretty nice Um, but yeah But Nicola's clothing as well Oops Oops But um Yeah, when I wore Nicola's clothing Uh To the show It was pretty nice It made me feel confident It was so nice So Yeah It was fun What is your favourite colour? Blue Blue all the way I don't know why For me It was It was very hard to pick My favourite Like It was very hard to pick a favourite colour But in the end Blue Blue Is Something That I just Use a lot Or like What I'm attracted to these days It's like I don't know It just It just Brings my attention Whenever I see blue What is your favourite SKZ song? I'll I'll play one Right now It's funny cause I'm not asking Skz What's my favourite song? Umm Wait Wait Let's 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템이 너무 좋아 슈퍼볼은 너무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와 근데 아이템 진짜 오랜만에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템 I think To be honest 아이템 is one of the most Hype songs To be able to play it on stage I feel like 아이템 I really want to perform 아이템 But this year we have a lot of songs to perform 이번 올해에 많은 노래들 꼭 공유를 할 거예요 재미있게 무대에서 재미있게 해가지고 퍼포먼스까지 할 거예요 Spawn은 할 수 없는데 되게 신나요 그리고 제 안무가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좀 되게 재미있게 타는 것 같아요 So yeah 그래서 이번 앞으로 나올 그런 무대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막 안무 연습도 하게 돼 안무 대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뭔가 동굴의 숲 BGM 들으면서 약간 잠이 올 것 같은데요 잠 많아요 Like Every time I play this kind of music Don't you guys feel tired? FELIX Are you sick? Um I'm not s- Oh I mean I did have a cold So I think my nose is like very blocked But I'm okay Yeah I'm okay You really like Megaverse Oh Megaverse 노래도 좋지 Megaverse I'd love to perform that one day Again See I mean Even just listening to this Kind of Animal Crossing BGM BGM Do you listen to music before you go on stage? 오 아 무대 전에 음악을 듣는 노래가 있냐고 Oh Yes I listened to Um What is it? Cause I love Imagine Dragons And I love Listening to And I love League of Legends At the same time I It was Warriors My first Like Warriors was Um Like One of the most iconic League of Legends songs And I feel like It's just It's such a good song Actually You know what? I should turn it on now 되게 좋아 제가 좋아했던 제가 좋아하는 그 Imagine Dragons 밴드에 Warriors 라는 노래 있는데요 이제 롤이랑 그런 Yes Oh my g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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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childhood Oh my gosh My gosh Oh my gosh This is nostalgic 와 진짜 이게 막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이 노래가 전화했을 때 이 노래가 전화했을 때 진짜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이 노래가 태권도 챔피언십이 그때 우리 챔피언십이 해가 저에겐 어떤 태권도 이제 이제 태권도 그런 결승 들어가기 전에 1대1 대회 나가기 전에 오밍업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진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항상 이거 듣고 항상 흥분했어요 힘을 약간 파이팅 하자는 그런 음악인데 아 그리고 롤랭크 하기 전에 이것도 듣고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건 이건 진짜 어렸을 때 옛날 리그 오브 레전드 맵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옛날 리그 오브 레전드 맵이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이런 음악을 듣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GOTS 노래도 되게 좋고 GOTS I heard an AI version of me singing GOTS I don't know how my voice got there but GOTS is actually good this is pretty hype as well 이번 롤 그... 노래도 좋고 맞아요! The second AI cover 제가 AI로 제 목소리가 막 여기요 근데 제 목소리로 그게 AI로 나온 버전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안 뜨네 못 찾겠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목소리 진짜 신기하게 막 아무 노래 제 목소리로 이제 막 설치해서 뭐 예를 들면 막 가즈도 방금 노래 제 목소리로 막 쓰고 아니면 막 막 막 막 Bruno Maas 님의 막 Bruno Maas 목소리 쓰면서 그 하이펄에다가 입히고 so like like I find it so so interesting how AI can just use our voices and like like a cover out of it like Have you heard Bruno Maas singing 하이펄이? Like him singing in Korean? or um I thought that was pretty funny but um yeah it's pretty interesting what technology can do these days but but yeah 되게 신기해요 now back to Animal Crossing now back to Animal Crossing um what was funny what was funny I went I went to the Louis Vuitton show and um there's a worker a very close staff he asked me like are you still studying French? and I said no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but he said it'll be like it'll be cool if you like spoke French fluently again and so like and so like what I realized with um the the way they speak they don't say we they say 왜 so I was like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왜? but I was like I was translating it in Korean so in Korean in French it's lik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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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like it's kinda like mind tricking but they don't say we they say 왜? 그래서, every time I was talking to my friend he was lik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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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n the end it means yes so but yeah um yeah but I really do want to learn French again and like um for sure there are so many languages I was learning but then didn't have enough time to learn but um yeah it's but I really do want to try learning a lot of languages again quadrilingual yeah I think it'll be pretty fun 왜? like 왜? like 왜? I thought I think yeah it's pretty cool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시간 되면 또 그런 새로운 언어도 배우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해야지 아무튼 but yeah 음 음 음 그래도 생각보다 1시간 했네요 라이브 저는 곧 가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아직 가지 않겠어 왜냐 스테이의 그런 질문 질문 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끝까지 다 답해주고 싶네요 우리 스테이 질문 있나요? 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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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지ml 질문 ίζ 질문 designs See their franchisだから 네, they're real Um You may think it's makeup Because I also have makeup on right now But Um Yeah, I was born I wasn't born with them, but Because of the sunlight Being exposed to sunlight when I was younger I got a lot of freckles And I still do, till this day, so 네 좋은 TMI 음 What is your favorite hair color? I would say kind of like white grayish hair so I might do it next year Who do you main in Genshin? I main um Nouvellet and I use Nouvellet, Ayaka um Skarmish Diluc Diluc was pretty fun but he's not that great this um patch but I use him sometimes it's pretty cool I used to use Kazuha and Ayato but um these days I'm into Skarmish and Nouvellet and Farina Ganyu yeah I oh yes Ganyu as well I did my but like I just got tired of shooting like just keep shooting and shooting and shooting I mean have you done the Spiral Abyss? yeah I've completed like thanks to Ganyu and Ayaka and so this this um Spiral Abyss I use um Nouvellet with Farina and Jean with Ayaka and I think it's pretty strong and then I use um Skarmish Zhongli and then um Yelena with Yelena with and also Bennett so I think that um that team is pretty strong but it's pretty fun Yelena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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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ks How are you doing baking? Oh baking! I recently baking I had a little bit of baking baking I made a banana bread I made a banana bread so recently I had a bit of time so I made um banana bread oops oops I really enjoyed um it was I think it's been like what more than six months since I've baked cause I used I used to bake um cookies and brownies but um yeah but baking banana bread is pretty good like I'm not gonna lie banana bread tastes pretty good I made a banana bread I made a banana bread I ate really really delicious so I want to show you a picture I want to show you a picture yes wait I'll show you so I baked banana bread recently and it's so good it was just banana bread eh wait like wait one sec my phone is very big look at that that's a banan- I baked banana bread that day I was like when I I only like two hours but yeah banana bread I was actually pretty happy I thought it would turn out turn out pretty bad pretty awful but it actually came out pretty tasty and it looks nice yeah banana bread so I made banana bread and I made it like this I made it like this and I made it and I made it I made it a little and like this I made it I made it I made it and I made it cool I made it I had an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하면 해볼게요 쌤이랑 한번 해봐야죠 아 근데 오랜만에 댕냥스쿨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 부탁했으니까 근데 해야지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가야돼요 지금 지금 시간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야죠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즐거운 일이였어요 너무 즐거운 일이였어요 만약에 시간을 다시 한번 다시 만나요 다시 전화가 되었을 때 전화가 되었을 때 But yeah, I will see you next time, okay? 새해 안녕! 오늘 완전 고마워요! Okay, bye bye!